네, 쇼미데이템의 송재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템은요. 허큘레스 스탠드, 마이크 스탠드예요. MS632B 플러스 저희가 MS632B는 했었는데 이 플러스는요. 높이 조절 자체가 살짝 달라요. 그래서 한번 보고 약간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달라서 조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꺼내는 게 문제였어. 제가 지금부터 조립을 빨리 해보겠습니다. 조절, 정 hollow, 칠 impos용 정답을 조절하성 고추, 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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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아, 이렇게요. 아하! 그런데 그리고 구멍을 여기도 그냥 얘는 그냥 뭐 나사 돌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얘를 딱 집어주면 돼서 너무 편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짠! 오! 너무 편해 아 그렇구나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오! 우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높이 조절 장치가 지금 그 MS632B 원래 있던 모델보다 이게 플러스 잖아요? 이 조절 장치가 좀 더 작고 뭔가 좀 더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고요 더 뭔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조작법이 쉽고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고 네 바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서 그립감도 되게 좋네요 딱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손쉽게 마이크를 조절하고 그리고 내가 사용을 할 때 되게 간편하게 그리고 안정적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도 그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립에 따라서 두께가 두꺼워도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 클립이 요즘에 되게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허큘레스뿐만이나 다른 데서도 이제 클립 버전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네 얘는 가격이요 79,800원 기분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오 되게 좋네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이크 스탠드 사려고 엄청 알아봤는데 튼튼한 마이크 스탠드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른 거 막 왔는데 되게 막 안정적이지도 않고 흔들리고 그리고 내 마이크 무게 못 견다가 정말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허큘레스만한 마이크 스탠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큘레스는 뭔가 믿고 보는 네 그런 마이크 스탠드 스탠드계의 뭔가 대부? 스탠드계의 인정 진짜 이런 찐인정? 뭐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여러분들 허큘레스 마이크 스탠드 사시면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허큘레스 마이크 스탠드 MS632B 플러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! 그래서 저의 하늘은 뗄버에서 보내주세요! 감사합니다.